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의 동암을 기다리는 그 환자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눈이 오직 연못에만 가 있는 거예요. 물이 언제 동하나? 지금쯤은 동할 때가 됐는데 일주일에 딱 하면 목요일날만 한다. 매주 5일날 한다. 초아룻날 한다. 이러면 괜찮겠는데 언제 동할지 모르거든. 천사가 가끔이라 했으니 보름만 해도 동하고 열흘만 해도 동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연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뛰어드는 자들이 만난 준비를 다하고 뛰어들라고 그러는데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팔딱 뛰어들어가겠습니까? 뭉개고 일어났느라고 시간은 걸리고 이러다 보니 나는 벌써 들어갔지.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복음 전도자로 쓸 때에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물어보지 말 것이며 가장 그냥 복음을 전하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는 거 이거는 궁금하더라고요. 몇 명이나 모이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 없으히 여기지 마라. 사람 머릿수를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 이겠지. 천하보다 귀하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냐는 형편도 없는 아주 천하고 가난하고 험하고 더럽고 그래도 주님은 그 영혼에게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바라바를 내어놓고 당신이 들어가셨잖아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우리는 마땅히 사형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거는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증인하는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날 좀 봐달라고 그 시간이에요. 그 고백이 1분도 안 되잖아요. 오래 믿었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평생 된 게 있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신앙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신앙이 깨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못 되는 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잠깐이라도 진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좀 불쌍하게 달라고 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도 야 내 마음이 힘이 민망하니 죽게 되었으니 슬퍼서 나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터져나 얼마나 길으면 내가 너무 민망해서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제자들 그래서 좀 기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콜콜 잠만 잤거든요. 세 번이나 와봐도 잠만 자고 이제는 깨라. 때가 됐다. 그 생각만 해도요. 막 가슴이 저려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 없어서 하신 주님이 그래도 제자들 그 세상 좀 믿었고 끌고 올라올 때는 그냥 잠을 잤어요. 여러분 잠자지 말자는 거지. 영적으로 자지 말자는 거예요. 피곤해서 육에 잠은 자도 영은 자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육에 잠을 자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잠자는 그냥 깨워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들림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좀 움직이는 신앙이 되자. 늙었다고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는데 하여튼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러고요. 누워서 한 40분 운동을 이게 발다리 운동을 하고 하여튼 뭐 별 운동을 다 해요. 그러다 하고 그다음에 걸을 때도요. 너 멀리 갈 곳 없어. 교회가 떠나기 워낙에 넓으니까 몇 천평 되니까 거기서 몇 바퀴 돌면 발뒤꿈치 들고 2천 번을 걷고 발뒤꿈치 놓고 2천 번을 걸어요. 그러면 발뒤꿈치 들고 걷는 것이 놓고 걷는 것이 두 배나 더 되거든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 걸으니까 얼마나 건강한 이 뒷다리가 우리 여기 같이 온 일행들이 나 다리를 좀 보면서 야 무슨 다리가 이게 귀둥 같고 쇳덩어리 같으냐고 단단하니까요. 헐렁헐렁한 게 없거든요. 늙었다고 뭐 할 수 없지 뭐 늙으면 다 이렇대. 이러지 말라고 뭐 이렇대요. 그냥 걷는 거예요. 뭐 미용실에 가거나 이런 건 난 하나도 없어요. 시집 가는 날 결혼할 때 시집 미용사가 와서 화장 한번 해주고서는 이 엄동선 안에 나는 로션 하나 입에 몸에 벌 바르지는 않아요. 하도 늙으니까 입술 색깔이 이상해지니까요. 저기 로션은 뭐지? 그거 베니인가 뭐 입술 바르는 거. 예? 몰라 하여튼 안 들려. 그래 그거 좀 빌려서 발라요. 발라면 빨개가지고요. 아우 뭐 이게 물 수건으로 얼마나 닦아야 되는지 안 발라면 보다 괜찮던데요. 오늘 아침 그나마도 못 빌려 바르고 왔어요. 화장을 하는 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기만 회개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장이거든요. 영혼을 화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놓고 나는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것은 그 연못을 바라보는 눈빛이 오죽하며 제가 빨리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거 먼저 한 발 쫙 늦어서 못 꽂히고 물만 쭈루룩 맞고 나오는 그 사람들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강이 얼마나 넓고 깊은데 먼저 뛰어들지 않나가 없어. 몇 년도까지도 없어. 그냥 무작정한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너는 안 돼 이러지 않잖아요. 일단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뛰어드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 이전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한지 아유야 내가 중이 되었으면 지금 이 꼴에다가 머리 빡빡 감고 장삼 입고 목탁 들고 시주 한 판 안 하고 목탁을 들고 얼마나 내가 연불을 잘하는지요. 작은 아버지가 절에 주지니까 공짜로 레슨비 안 주고 연불을 많이 배웠지요. 얼마나 가난한지 강원도 산골에 장성에서 살면서 태백고등학교 옆에 우리 오빠도 4행전 다 태백고등학교 졸업이고요. 나는 태백중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서울로 전학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 있는데 경상도 봉화군 소천면에 홍제사라는 절까지는요. 60리예요. 하루 한 번인가 버스 되겠는데 걸어서 거기를 방학만 되면 작은 아버지 집에 가면 대주지 내 집에 쌀도 많고 콩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철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뭐 방학되려고 하면 그 생각에 빨리 방학이 돼. 거기를 가지 혼자 누구도 아니야 혼자 그 작은 아버지 집에 먹는 것 때문에 가는 거 60리를 걸어서 그래서 가서는 부처 앞에 얼마나 죄를 하고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겠으니 제발 좀 우리 아버지처럼 빨리 죽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집처럼 먹는 것 많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한테 레슨비도 안 주고 연불을 얼마나 많이 비워가지고 한 번에 늦게 했는데 가짜 중에 와서 눈 닦은 거 응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짜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님 어느 전에서 나왔어 예 전에서 나오고 물는 사람 별로 없거든 수강아지 배할 듯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옛날에 중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짝 놀리더라고 내가 연불 좀 아는데 한 번 할게 들어 보셔 그러니 스님이 연불이 시원찮아. 가짜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 다리 쫙 벌리고 눈 딱 감고 목 딱 뚫기는 흉내내면서 연불이 1절부터 8절까지 해지키고 눈을 떠보니 이가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중될 날을 잡아서 하나님이 종을 삼으셨잖아요. 중하고 종하고 사이는 점 하나 사이야. 위에 찍으면 천국 갈 종이 되고 밑에 찍으면 지옥 갈 중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점 하나 사이요. 회개하면 천국이요. 회개 못하면 어제 세계부흥사라도 못 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금식 많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옛날에 나도 성교 많이 돕고 옛날에도 주의 종들 많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현재가 지금 너 어디 섰니? 지금은 뭐하냐? 이렇게 주님 물으시면 대답을 정확히 해드려야 됩니다.